지금 전화로 이기현 국회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죠? 네, 어제 제이티비 보도가 제가 보니까 의원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국감을 앞두고 집중 파헤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김건희 왕국이 맞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KTV가 작년 10월 31일 날 방영한 구악 콘서트. 유명하신 분들 많이 나왔던데, 아주. 이것이 김건희와 일부 수협원만 관람했습니다. 이 문제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저희들이 이제 제보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아, 예. 네, 작년 10월 31일 날 장소는 청와대 관저입니다. 아, 청와대 관저요? 네, 관저 마당인데요. 아,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던... 네, 사생활의 공간이어서 청와대에 계셔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도 그 관저에 가실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청와대 내에서도 내밀한 곳이고, 대통령의 사생활이 보장되었던 공간입니다. 아, 이곳이 이제 공사가 진행된 91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네. 최우 대통령서부터 역대 대통령들께서 관저로, 사저로 사용한, 사저로는 아니죠. 관저로 사용했던 공간의 마당에서 공연이 소규모의 공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공연이 KTV라고 하는 대부의 소관기관인데요. 네. 예산이 많지 않은 기관입니다. 주로 방송 중계를 하는 정보를 홍보하고 행사를 중계하는 것이고, 본인의 예산을 들여서 기획하는 행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산도 없고요. 그래서 거의 실비의 중계료만 받고 인력을 농구해서 KTV를 규정하는 것인데 대한정부의 예산,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산 중에 무려 86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예밀한 곳에서 아주 소득의 인원만을,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추후에 더 확인되겠습니다만 계속 거짓말을 하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전을 이루고 자기들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번복합니다만 대통령제와 제외공관의 대사들 그리고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그것을 중계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 흐트러집니다. 최종이 남는 건 김건희 여사와 일부 소수의 수행원들이 그 공연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실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전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라고 하면 더 많은 대중공연, 공개된 공연을 했어야 하고 그러나 홍보수단을 통해서 홍보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 홈페이지에 걸어놓고 유튜브라든지 대중공연하기 쉬운 그러한 홍보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행위고 정부 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또 선의를 가지고 부산엑스포이라고 하는 국민적 공염대를 올리는 행사라고 알고 참여한 정말 원로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무형문화재 예술인들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상심하셨을지 생각해보면 분이 치밀어 오릅니다. 무형문화재 국악인들도 많이 참여하신 거죠? 거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만 김건희가 나홀로 앉아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있는데 당시에 하정대 KTV 사장도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뒷모습만 봤습니다만 언론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정대 KTV 원장 국가일보 출신이죠. 문화체육비서관, 문화체육 선임행정관 청와대자들 일부와 KTV 원장과 그 간부들 일부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도 문화체육 비서실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저희들이 그 인원들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데서 한계가 있었는데요. KTVC의 수재 결과에 의하면 문화체육비서관, 문화체육 선임행정관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뭡니까? 비서관은? 네, 제가 지금 밖에서 있어서 이름까지 제가 공개하는 건 좀 어려울 거고요. 최모 비서관 아니에요? 현재는 지금 옆으로 아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문제는 좀 확인하겠습니다. 최모 비서관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결국은 관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를 위한 단독 콘서트 행사에? KTVC가 한국정식방송인데요.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닙니다. 국립대 부의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인사주의를 받고 그런 것입니다. 문화체육비서관이라고 하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가야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KTV 예상이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한 200억 정도 나올 거예요? 거기 기본, 거의 있는 직원들? 월급이라든가 고정비로 아마 다 돼 있을 거예요. 거기서 8,600만 원을 들였다 그러면 원래 이런 행사들이 기획되는 게 거의 한두 건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기획 행사를 하지 않는 기관이고요. 중계, 방송 송출, 거기서 생기는 수수료 이런 것들로 수입원으로 하고 있고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 1억 가까이 되는 기획 행사, 특히 이벤트 행사는 거의 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는 누굽니까? 김대남이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종대라든가 이거 추측입니다. 저의 네피셜로 하종대라든가 문화체육 비서관이나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김건희한테 뭔가 좀 잘 보이려고 이런 기획을 해서 공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김건희는 받아먹고. 그게 핵심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걸 따고 봅니다. 저는 그런 걸 따고 보고요. 제가 JTBC가 방송 계속 취재를 해왔고 저희는 조사를 했던 부분인데 오늘 아마 저녁에 2차 보도가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사람과 관련된 것으로 추상이 되는데요. 그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아마 방송을 보시면 그때는 사실 팩트에 대한 확인이고 그때에 대한 조직적 관계는 아마 오늘 보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것을 누가 기획했고 누가 그 자리를 만들었고 무슨 의도로 김건희만 초청했는지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난다. 어떤 이 공연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도 아마 그 사람들 공천받은 거 아니에요? 해종대는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 갑인가? 지원했다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좀 다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이 KTB 예산은 국회에서 승인받아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전체 예산이고요. 이렇게 일정 이벤트와 관련된 예산이 전체가 국회에서 심의되는 예산은 아니고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일부 예비비라든지 사업비를 가지고 행사입니다. 그리고 KTB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행사를, 이벤트를 기획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행사가 없는 기관인데 자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저희가 따져보니까 작년에 그 행사가 기획이 돼서 하나 있었고요. 그래도 하나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국감 때 그 부분도 제가 따져서 조사하고 부를 예정입니다. 아니 전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아마 의원님도 상임위에 계셨을 것 같은데 KTB가 가수, 백자 가수가 그걸 뭐 영상인가요? 대통령 노래 부르는 거? 그거 했다고 고발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렸던 내용은 아니지만 KTB가 사실은 이 문제인데요. 어떤 때 공을 세웠던 사람들 특히 언론인들 어떤 국무들이 지금 하정대 원장도 마찬가지고 그 이외의 분들 중에도 일부의 인사들이 대선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 국가의 공영방송이고 국가 예산을 쓰는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임원진 사장으로 임원진으로 이렇게 가면서 거의 정권의 충성을 하는 충성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다 같고 공공의 영역에 의해서 공익을 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홍보해야 될 방송인데 살짝 틀어서 대통령과 대통령 영구인의 이유와 신기를 마치고 아무리 좋게 봐도 황제공연을 한 거죠. 황제공연 그렇겠네요. 황제공연이 있어야 됐어요. 8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김건희 예산 제외하고는 다 신무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비서관, 상임행정관, 청와대에서 수행을 한 신무양정관이 뿐이고 그 사장과 그 직원들 그 다음 일부의 예술인들 제외하면 외부인사 그 공연을 정말로 관람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김건희 예산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8600만 원의 예산을 썼다는 건 그리고 만약에 우리 말했던 부산엑스포 위치와 관련된 행사를 기획했다가 여의치 않았으면 취소를 했어야죠. 최소하지 않고 저희 공간에 각 대사들을 부른 것도 아니고 기업인들을 부른 것도 아니고 자꾸 저 홍보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김건희 여사가 그 자리에 왔던 것이 밝혀지니 많이 듣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제 취재에서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북강 때 다시 한 번 오님 지금 스피커폰 아니시죠 혹시 아 스피커폰입니다. 아 스피커폰 네 저걸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잠시만요. 끊어져요. 스피커폰 끊으시고 기회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죠? 네네 알겠습니다. 왜 참석 안 하는 겁니까? 아 이 부분은 참 확인이 안 되는데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참석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은 안 됩니다. 그런데 원래 기획 의도에 보면 네 이 TV가 국립국악원과 그리고 문체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는 행사로 원래는 기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 대통령이 오지 않고 예 여서만 오게 되고 KTV는 이거 첫 취재가 들어갔을 때 저희가 조사에 들어갔을 때는 예 이것은 관중 없이 한 행사였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일정 제보에 의해서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왔고 그리고 그분들을 VIP로 접대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탁자가 준비되고 그리고 고가의 꽃들이 준비가 되고 네 꽃에 대해서는 상세적인 스펙까지도 그 업체에 지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국회의원한테 국회에 거짓보고 했었군요 KTV 관계자가 예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관중 없이 진행한 행사였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KTV를 위해서 송출 2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KTV를 보는 분들이 많지 않죠 많지 않은데 그 키노는 윤석열을 얼굴밖에 안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 보시기에는 왜 KTV가 이렇게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니까 간접적으로 인정한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 발이 저렀죠 기획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연 안였던 것 같고요 특정한 인사들이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국가의상을 써서 행사를 기획했고 크게 기획했으나 다시는 축소돼서 대통령은 안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온다고 하면 무조건 한다 행사를 진행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대통령 원래는 대상이었는데 안 온다고 해도 김건희만 오더라도 행사는 무조건 진행한다 김건희가 제일 높으니까 상당한 효과를 봤던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게요? 적어도 행사의 주체들은 문제는 오늘 방송 한번 보시죠 제가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김대람하고 좀 비슷한 케이스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하정대도 최종 공천은 받지 못했지만 거기에 예비후보까지 신청을 했다가 누구한테 밀렸더라? 하여튼 더 센 사람한테 밀려버리고 거기 참석했던 문화체육 비서관이라 행정관도 결국 총선에 나갔던 모양이죠? 그 사람들이 아니요 모르시면 또 제3의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네 아 실질적으로 기획한 사람이 있구나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JTBC에 취재가 열심히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는 것은 또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국감에서도 국감에서도 제가 꽤 캔볼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그분들 다 증인 지정돼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럼 KTV 국감이 따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문제부 소관 기간이기 때문에 KTV 국감 특히 소관 대상입니다 언제입니까 그게? 봐야겠네 꼭 네 월요일에서부터 문제부 국감이 시작되는데요 네 본부 국감할 때 할 수도 있고요 또 본도로 저희도 시간을 잡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김건희 황제공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그 재회결 절차가 있죠? 국회에서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2회 본회의가 열리고요 네 김건희 특검 네 그리고 최상정 특검 최상정 특검 네 이렇게 지역화폐 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과가? 의원님 보시기에는 핵심은 김건희 특검일 텐데요 네 김건희 특검 관련돼서는 저는 국민적 여론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의 불법행위가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도이처못돼서 죽게 조자 이렇게 명품 백 수수사건 여기 하나씩 두씩 넘어 얹혀지다가 최근에는 국정농단사건에 준하는 공천개입 인사개입 심지어는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한 사건까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추가될 텐데 원인이 파헤진 황제공연도 있구요 지금 만약에 오늘 이것이 부결되고 나면 다음에 다시 저희가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특검을 재발의 할 텐데 그때는 의혹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 그 의혹이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108명 국민의힘 의석이 그런데 8명의 이탈표 사실 저희가 지금 뭐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민이 70% 이상 일반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을 언제까지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모른 척하고 외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근거니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결시켜 나갈 것인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는 인계점에 다다랐다 더 이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한다면 사실직 공식자로서 저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도 있겠지만 국회의원 개별 의원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보시기에 저는 청와대도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원님 보시기에 국민의힘 한동훈이라든가 친한계 인사라든가 국민의힘의 의원들에게 오늘의 재의결 부분에 있어서 또 반대가 108명이 반대표로 던진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사실상 내부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탈표가 전에는 안철수 혼자 찍었나요? 하여튼 그런데 최상병 특검 때 그랬죠 네? 최상병 특검 때 아 그때 안철수 혼자만 남아있었죠 네 이번에도 그런다 그러면 김재수 의원이 무효표였던 걸 선거했기 때문에 10월 21일에 재보궐선거도 있는데 자기네 탑밭인 부산하고 인천 강한대 이런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그걸 국민의힘 한동훈이라든가 의원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알고는 있을 겁니다 네 조삼모사라고 오늘 맞을매가 더 아파 보일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네 뭐 자기는 제 의견에 대해서 부결될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말했던데 그건 한동훈 지도력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국민의힘 내에서 대표로서의 입지를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16일 날 있을 보궐선거에서 만약 부산 금정에서 네 야권 단일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네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을 이제는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된다 그렇지 내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 그럼 며칠 안 남았네요 한동훈이 쫓겨날 일도 쫓겨날 날도 지금 한동훈 대표와 용산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관계는 뭐 본인들을 다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집권 여당이 집권 세력이 우리 선배님도 예전에 당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네 이러한 경우에는 도저히 이건 집권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 아닙니다 네 이런 사람들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고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런 정당 이런 집권 세력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동훈이 오늘의 아주 중요한 날이군요 오늘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보궐선거 1호 16일까지 만회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한동훈아 잘 봐라 하여튼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네 이렇게 인터뷰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이기원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